패닉을 이기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이 있는지 먼저 시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봐봐요. 10월 30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코스피 2천선 뚫려. 주식가치 금융위기 최저. 정부는 5천억 증시안정대책을 냈지만 시장선은 안통해. 당연히 안통하지 그게 통합니까?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죠. 아니 5천억을 어디 코에 붙일거에요? 개인들이 시장이 폭락하면서 반대매매로 날라가는게 천억씩 날라가고 그죠? 파는게 보통 얼마를 파냐면 거의 4,880억을 팔아버리는데 5천억 갖다 누구 코에 붙일거에요? 최소한도 아 제가 그랬습니다. 10조정도는 투자해준다 그러면 좀 시장을 살릴 수 있겠구나. 이러면 말이 되지만 말도 안되는 얘기 해봐야 도움 안되는 얘기에요 전혀. 그죠? 아니 5천억갖고 하루에 천억씩 산다고 하면 5일이면 끝나버립니다. 그게 무슨 지원이 되는거에요? 말도 안되는 얘기들 하고 앉아있어요 정부에서도. 그죠? 강세장님 어서오시구요. 자 또 봅니다. 더이상 못믿겠다. 적감에서 개인들 엑소더스 다 빠져나가. 주수. 10월 30일날 뉴스가 이렇게 엉망이에요. 그 다음에 하루에 증권사에 전화한게 200통 이상이래. 증권가도 패닉에 빠져버렸죠. 거기다 부채질한건 또 누구에요? 연기금이에요. 요즘에 사줬죠. 연기금이 단타치고 앉아있어. 국민의 세금을 걷어다가 연기금이 단타치고 있어요. 더더욱 웃긴 것은 장기 투자한다가 주식 사놓고 증권사나 자산운영사나 이런데 외국기에다 빌려줘서 공매도치게 만들고요. 돈은 또 천조를 갖다가 자산운영사나 이런데 돈 빌려줘가지고 또 주식을 매도하게 만들고. 이 미친 짓거리만 골라가면서 오죠. 개인 투자들 욕심 많아서 신용 걸어서 다 죽어요. 증권가 패닉 장세 속에서 11월 하는 금리 인상 여부가 최대 관심이 있고 또 하나 아니 주식이 2,6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를 깼는데 600포인트가 빠졌는데 김동연 부총리라는 사람은 증시패니가 아니다? 그게 말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만 골라서 오죠. 그렇죠? 제가 김동연 부총리가 지금 옆에 있다고 하면 군밥을 한 대 주고 싶어요. 그게 말같은 소리기만 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더 빠져요? 패닉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상상해봐요. 23%인가 22%가 빠졌는데 패닉이 아니라면 그러면 1,000포인트까지 내려가야 패닉입니까? 경제지표가 뭐예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아까 물어보셔서 경제지표가 뭐죠? 시장이 상승할지 떨어질지 지표는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제 방에서 배우신 분은 알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시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지표로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뭘까요? 무료방송에서는 처음 공개하는데요. 우리 포트폴리오님은 유료회원이니까 당연히. 그게 뭐예요?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답답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해서 다른 지표, 뭐 GDP가 어쩌고 저쩌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제가 무료방송에서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어디 갔어? 아이고, 찾기가 힘들게 됐네. 왜 이렇게 또 바뀌었지? 내가 한쪽으로 만들어놨는데 음 잠깐만요. 아, 그랬어요? 우리 포트폴리오는 제 방에서 배웠으니까 다 우리 유료방송에서 다 배웠으니까 자, 10대 통계 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경기선행지수입니다.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표를 보면 자, 지금 어떻게 됐죠? 2018년 지금 8월 현재 99.4입니다. 지금 여기 얼마죠? 2016년 3월 달에 네, 그렇죠? 여기 뭐죠? 2016년 6월에 95.5입니다. 99.5입니다. 경기가 살아날 거예요? 죽을 거예요? 뉴스에 그렇게 나와요? 템플턴의 식구들은 미리 알고 있었죠. 경기는 하강이다. 그렇죠? 이것이 주식시장하고 똑같이. 2016년 그럼 3월 달 가보자. 코스피. 이런 걸 배우질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2016년 3월 달 자, 기가 막히죠? 2016년 3월 달 지수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더라. 지금 곤두박질 치더라. 그렇죠? 뭐예요? 경기선행지수잖아요. 그것보다 지표를 잘 맞추는 것은 대한민국의 지표 중에서 최고 잘 맞추는 거예요. IMF도 못 따라와요. 이걸 보고 해야 되는데 무슨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뭐 패닉이 아니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요. 진짜로. 그렇죠? 그럼 천포인트 빠져야 패닉인가요? 경제지수는 경제지표와 선행지수가 경제팀들이 다 있지만 선행지수가 이렇게 경기 하강하고 있다는 것은 2016년 상반기 초에 최점점을 깨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경기가 금방 살아날까요? 경제학의 기본을 아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알죠. 그런데 아니라고 우기는 건 또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죠. 진짜. 그래서 힘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물론 경기가 최악으로 갔을 때부터가 바닥을 잡고 다시 시장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것이 6개월 선행으로 가죠. 그럼 빨리 이게 경기가 최악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걸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노력해야 되죠. 최악으로 갔다가 올라갈 때 지수가 올라가고 지수가 여기서부터 위험하다 위험하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유리원들한테 현금 확보 그랬더니 우리 유리원이 어제도 전문가님 이제 슬슬 제가 뭘 한다? 쇼핑 들어갔습니다. 현금 보유한 사람들은 쇼핑 들어가겠습니다. 제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충분히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이제 슬슬 조금씩 쇼핑을 늘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상상초월이죠. 그래서 제가 현금은 우량한 종목 뭐죠? 현금은 현금장님도 있던데요. 현금은 우량한 종목이다 그런 거예요. 또 볼까요? 처음으로 여러분한테 경기선행지수가 떨어지면 지수도 떨어지는 거예요. 경기선행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거예요. 무료방송에서는 처음 얘기를 했죠. 유료방송에서 여러분이 기초를 배워야 지수가 어떻게 됐든 뭐가 됐든 기본을 배워야 되는데 아니면 며칠 만에 나가는데 그 사람이 뭘 배우고 나가겠어요. 시장이 어렵다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배우고 나가겠어요. 안타깝죠 저는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요. 전혀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반대매매 지수를 보면서 지난 9월에는 열린 일평균 반대매매 규모가 55 10월에 들어와서 일평균 250억 지난 12일에는 코스피에서 364억 코스닥에서 417억 반대매매가 일어나서 거의 783억인가요? 781억 돈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30일에는 안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장에서 451억 코스닥 시장에서 558억 반대매매가 1010억이 날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례지도 못는데 개인 투자들 이렇게 신용을 좋아해요. 경기 선행지수는 아간 국면을 찍고 있는데 돈을 벌어보았다고 있는 대로 가 몰빵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다 지는 거예요. 반대매매는 증권사는 주식투자금을 빌려준 후에 주가하락해서 주식평가에 일정순위의 증거금 주식담보비율 140% 밑으로 떨어지면 자금 이수에서 강제 매도를 하죠. 120% 하는 데가 있고 140% 통상 140%입니다. 신용 걸어본 사람들 많죠. 신용 걸어서 돈을 벌겠다고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 신용을 걸어서도 내가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충분히 마음대로 따라갈 수 있는 기본이 돼 있어서 돈에 대한 내가 1년 안에 그 신용 때문에 털려도 1년 안에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신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신용을 들어가면 아마 거의 100%는 깡통이에요. 99%는 깡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공수라고 생각하면 어느 종목을 공매도 치겠나 한번 생각해봐요. 작년만 해도 수익수송님 어서 오세요. 작년만 해도 여러분이 신용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면 한국증권금융은 주식담보대출 주식을 갖다가 증권사에 빌려주고 수수료 받고 그걸 공매도 치게 또 빌려줬어. 그러면 융자 받아서 얻어 터지고 주가 떨어져서 얻어 터지고 지네들이 짜고 치고 개인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야 돈을 버니까. 여러분이 목표가, 손절가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증권사가 돈을 버니까. 증권사도 되게 미워하겠네. 템플트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죽으면 증권사는 돈을 벌어요. 여러분이 살면 증권사는 돈을 못 벌어.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안 팔면 증권사는 절대로 돈 못 벌죠. 그러니까 목표가, 손절가를 계속 요구해야죠. 죄송한 얘기지만 증권사한테는 제가 트럼프의 중국과의 위대한 합의설이 30일 날 지수 반등을 강력하게 해줬죠. 또 하나 전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번에 한미 간의 비핵화 대북제재 남북혁력 등이 논의할 워킹그룹을 11월에 출발한다. 지난번에 비선인가 누가 오셔서 앞서가지 마라. 대기업에다 경고줬죠. 앞서가지 마라. 우선이 비핵화다.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한다. 정부에서는 빠른 속도로 해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남북철도 연결을 한다고 그랬는데 늦춰졌죠. 12월 중순인가요? 북미 고위급 회담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하죠. 오늘 또 좋은 소식이 하나가 나온 게 한미 전작권 환수 주한미군 연합사 유지를 합의해서 이제 미군 철수 문제는 확실히 안 하겠다고 종결을 지어버렸죠. 오늘 뉴스가 나온 게 그겁니다. 어제 합의를 해서 더 이상 미군 철수 하느니 어쩌느니 미 대통령이 트럼프가 어떻게 했니 다 그런 거다 물 건너 하고 확실하게 싸인을 했어요. 주한미군 현 수준 전력 지속 유지 정확히 싸인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작권 환수에서 대장은 한국이 같고 그 다음에 부사령관은 사령관은 대한민국이 같고 부사령관은 미국이 갔대 한미 연합군은 계속해서 주둔하는 쪽으로 확실히 매듭을 지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거죠. 우리나라로서는 그렇죠? 미국의 이익도 되고 우리나라도 좋은 거잖아요. 자, 지스 사태를 보겠습니다. 30일날하고 12일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닥 하나만 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 폭락장에 여기서 계속 떨어질 때마다 엄청나게 반대매매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결정적인 순간 있죠. 개파락 개파락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이날 뭐 했어요? 올라오지만 반대매매로 781억이 날아갔고요. 개인투로 다 죽인 겁니다. 또다시 장대음복 나오면서 그죠? 여기 위에서부터 아침에 반등해지는 척하다가 장대음복 쭉 미끄러지면서 역시 그 다음날 반대매매가 나온 거죠. 개인들은 언제나 터지게 돼 있어요. 돈 많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신용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을 여러분을 패서 여러분이 두려움에 쌓이게 만들어서 그것을 공매도로 짜릿하게 수익을 챙깁니다. 심한 경우는 대차도 안하고 주식도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차가라도 없이 공매도를 치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요. 우리나라 증권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돈으로 이길 수 있어요? 아 그래도 몰라요. 나만 내가 신용 왕창 걸고 1억 걸었는지 3억 걸었는지 알 게 뭐야. 그 사람들은 1억 3억 갖고 게임도 안 돼. 여러분. 그냥 오늘 10억씩 그냥 한번 뚫려 패버리면 여러분이 며칠만 딱 패버리면 그냥 무서워서 다 팔고 도망갑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거꾸로 템플턴 보고 펀드머니즈에서 공매도를 치라고 그러면 누굴 치겠어요? 개인들이 가장 신용이 많이 들어온 종목에다가 야 30억만 풀어. 알겠습니다. 30억만 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장대음봉 한 번 나오면 놀라서 다 그냥 우르르 도망가지요. 그럼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못 이기는 걸 왜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못 이기는데 왜 해요? 그럼 이기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공포와 팽이 와서 이기는 길을 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하죠. 블랙스완은 언제나 오는 거예요. 블랙스완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것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시장의 역사는 늘 변화 속에서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패닉은 반독으로 나타납니다. 이번에 왔으니까 다음에 안 올 거다? 천만 또 옵니다. 블랙스완이 나온다고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시장의 역사고 알 수도 없는 캄캄한 곳일지라도 좋은 기업에 여러분이 동업했다면 기업은 언제나 블랙스완을 이기면서 성장한다는 것에 여러분 믿음 속에서 동업을 하고 자본주의가 생존하는 한 투자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자본주의 시장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시장 붕괴 왔을 때 투자자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죠? 패닉에 빠져서 다 팔아치우세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냉정하고 그러려면 확실한 자산배분 원칙과 비중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 대응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마다 자신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상적인 방법은 그럼 뭘까요? 주가가 극적으로 떨어지면 기다리다 보면 추세전화라고 할죠. 나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위에다가 시스템 매매로 이 이하는 팔아주세요. 설정해놓으라고 그러면 그걸 배우고도 안해요. 처음으로 공개할까요? 유래방송에서 하는 건데 오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다 까먹어요. 또 올라갔네. 또 올라갔죠. 아니 이렇게 설정해놓고 제가 유래방송에서 설정을 딱 해놓고 자리비움에다가 캐치인가요? 이 이하는 팔아주세요. 올라가면 안 팔아. 또 올라갔냐? 여기다 또 올려놓지. 이 이하는 팔아줘. 수익 많이 났거든요. 여기 이 이하 떨어지면 팔아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팔리잖아요. 맞아요? 자동으로 팔리죠. 자 그러면 HB 테크놀로지 우와 추세가 여기서부터 꺾이죠. 다 뭐예요? OLED 종목 그럼 여기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되잖아요. 아우 마음대로 해라. 코코파님 어서 오세요. 여기다 설정해놓고 이 이하는 팔아줘. 내가 수익이 좀 많이 났거든. 그럼 여기다가 딱 설정해놓고 내 종목에다. 아 내 종목 30종목 다 설정해놓으면 되잖아요. 마음대로 해라. 떨어질 거냐? 추세는 가고 있는데 아우 안 떨어지겠지? 그럼 여기다가 딱 그려놓고 야 여기다가 가격을 얼마? 아쉽고 5300원 아 5200원 정도 하면 좋겠다. 5200원 딱 설정해놓고 마음대로 해. 올라가면 팔리지 말고 내려가는 것만 팔아줘. 그럼 여러분은 이건 이미 수익이 챙겼잖아. 유료방송에도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안 해요. 언제 팔아요? 언제 팔아요? 이 얘기만 해요. 추세가 꺾일 때 팔아요. 그런데 안 해. 이상적인 방법으로 주가가 극적으로 떨어지면 추세 전환하고 갈 때 주식 보유 비중을 과감히 늘려서 주식을 더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역발상이 되겠죠. 오우 주식수가 늘어났네. 싸게. 아 그럼 내가 여기서 샀습니다. 그죠? 싸게. 어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떨어졌어요. 이제 가려고 그러네. 슬슬 샀까? 주식 더 사서 가지 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식수가 또 왕창 늘었네. 주가만 올라가면 난 돈 벌겠네. 이게 뭐예요? 장기 투자. 그렇게 위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충분한 조정할 때 기다려야 되고 거기엔 두둑한 배짱도 가져야 되고 시장의 바닥을 치기 전에 당신이 갖고 있는 현금이 먼저 바닥나면 안 되죠. 그래서 현금은 우량한 종목이다. 현금을 반드시 보유한다고 그랬더니 다 팔아 가만히 있어봐. 있는 대로 박박 긁어서 100원짜리 남을 때까지 주식 다 사. 나 현금 보유했는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이건 대단한 고수입니다. 없네. 황금열매님. 우와. 헤라님. 우와 멋집니다. 이제 내 종목이 실적이 개선돼서 가고 서서히 바닥을 잡고 추세 전환하면 어. 야금야금씩 더 사볼까? 왜 못하지요? 그럴 때 쓰라고 현금을 보유한 거잖아요. 두 분만 있어요. 우리 유리원도 많은 회원 중에 두 분만 계시더라고요. 저는 끊임없이 현금 보유해야 됩니다. 20001 현금을 보유하고 가십니다.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자리입니다. 아. 포트폴리오님. 멋지십니다. 세 분이네 그럼. 자. 여기가 굉장히 안 좋은 자리입니다. 추세 이탈입니다. 자. 현금 보유 더 늘릴까요? 네. 늘려도 좋습니다. 자. 추세가 살아나서 이제 갈라고 그러니까 어. 슬슬 매수 들어갈까? 얼마나 멋질지 한번 생각해봐요. 역시 공부한 사람이 달라. 그렇죠? 이게 안 좋은 자리잖아요. 기가 막히게 안 좋은 자리. 이평선 수렴에서 폭락. 뒤집어 볼까요? 자. 뒤집어 보겠습니다. 어우. 매수할 자리네. 뒤집으니까 어우. 매도할 자리네. 자. 그러면 2021 어우. 어떻게 된 거야. 천기누설 막컨다. 매도할 자리네. 어우. 뒤집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매수짜리네. 이런 걸 배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여러분이 배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는 두둑한 백장도 있어야 되고 시장을 바닥치기 전에 여러분의 현금이 다 바닥이 나버린다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우량 종목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거죠. 싸게 주식수를 늘려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부자가 되겠다. 하는 방법이잖아요. 현금도 그래서 우량한 종목이므로 꾸준히 10 내지 20%를 보유하고 주장하지만 지키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 전문가님 그걸 어떻게 참고 들고 있습니까? 왜? 1년에 2, 3번은 반드시 블랙스완이 와서 주식을 왕창 깎아주는 경우가 생긴다. 그때 여러분은 그걸 사용하면 돈이 더 많이 벌린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은 많은 경험으로 단련된 투자자라야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쉬운 거 아니라서 전문가님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네,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돈 다 뺏겨요. 지난 번에 봤잖아요. 로또 복권 224억 되어서 183억 갖고 있으면 뭐래. 아무리 트럭으로 돈 갖다 가면 다 털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 털려서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주식 투자했더니 다 털리잖아요. 183억도. 여러분한테 트럭으로 돈을 주면 뭐 할 거예요? 초보자한테.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이 좋아서 어떻게 한번 벌다가 또 들고 가다가 돈 다 까먹죠. 정말 무서운 게 시장이에요. 여러분이 눈뜨고 코백하는 것이 시장이란 말이에요. 기관이나 외인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을 갖고 놀아버린다고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창호하고 여러분이 바둑을 둬서 이창호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어린 자녀하고 여러분하고 얘기하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이 이기잖아요. 주식장도 똑같잖아요. 공부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다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갖고 놀아버리죠. 그죠? 어차피 신났어. 오늘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블랙스완이 와도 실적이 개선되니까 기업을 매수하니까 주가는 어제 아, 점프를 그냥 그죠? 점프를 나가버렸는데 오늘 어떻게 됐나? 오늘 신시이나? 제1기. 아, 여전히 진짜 멋지더라. 아, 여전히 이렇게 많이 올라가. 오늘 올라갔던 대로 또 가겠지요? 그죠? 또 가겠지 뭐. 마음대로 해라, 나는. 그죠? 동업해놨으니까 지가 알아서 가겠지 뭐. 아이고, 좋은 종목 샀더니 오늘 또 올라갔네. 저거 난리 났네. 아이고, 오늘 미쳤어요. 그죠? 삼화, 내가 팔아버렸는데 삼화, 전기, 극등. 실적 개선됐나 보지? 또 나가네. 슬슬 저점 잡고 또 나갑니다. 또 삼화, 콘덴서. 이걸 안 판 사람이 있어. 템플터는 방어, 이걸. 지난번에 여기서 50% 잘라먹고 또 50% 남긴 사람도 있고요. 하나도 안 잘르고 그냥 맞짱 뜨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 났는데 6,200원에 샀으니까 1,650%가 났는데 아직도 들고 있어요.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고수예요. 그죠? 자, 또 갈까요? 또 이거 뭐죠? R, F, H, I, C. 오늘 어떻게 된다? 블랙스완이 와도 기업의 실적 개선로 가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시장이 폭락해도 이겨낼 수 있다. 안 빠지네, 저게. 오늘 한번 볼까요? R, F, H, I, C. 또 올라갔네. 아, 뭐야. 제정신이 아니구만. 아니, 뭐 시장이 폭락하는데 얘는 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두렵나요? 기업의 가치를 보고 기업이 돈을 잘 보고 앞으로도 돈을 볼 가능성이 높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펀더멘터리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매수하고 들고 가야 되잖아요. 에이, 두려워서 난 찌끔만 샀어요, 찌끔만. 여러분 찌끔 샀더니 찌끔 잘 가죠? 많이 사니까 안 가고. 종목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이격 났으니까 잘라버렸나요? 아, 이격 났으니까 잘라버렸나요? 그러니까 길게 갖고 하는 100% 수익 나는 종목이 한 개도 없더라. 100% 수익 내보지도 못했대요. 왜요? 들고 가질 못하니까. 오늘 전기차가 날아가니까 가만히 있어봐. 어떤 게 또 날아갈까요? 복마른 이쁘님 어서 오세요. 포스 코 겸텍 나갔나요? 나가야 정상인데. 포스 코 겸텍 왜 이러는 거야? 포 스 코 겸텍 오우 어쩌부러 난 안 빠지거든. 얘들아 샀냐? 이격 났서 잘랐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이격 났서 잘랐습니다. 있어요? 우리는 추가로 더 삽니다. 뭐가 다르죠? 아니, 여기 이격 났서 다 잘라서 없어. 템플턴 식구는 더 사. 제정신이 아니군. 더 사. 추가. 더 사. 돈 된다니까. 진짜 돈 됐죠. 직금도 안 팔았는데. 일진 머티리얼 얘들 왜 다 올라가 또. 아, 조정하고 또 나가네. 이야, 종목은 다 이런 거야. 여러분한테 무료방송 준 종목. 무림 PMP 조정하고 또 나가. 조정하고 또 나가. 오케이. 안 팔아. 기업의 가치가 너무 싸잖아.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주가가 싸니까 안 팔지. 신대양 내가 왜 팔아? 나 더 들고 가야지. 돈 버는데. 돈 버는데 왜 팔아요? 아, 이거 떨어져서? 아, 시장에 블랙스완이 잠깐 왔으면 좀 어때요? 가치 거 뭐 좋은 종목 들고 가자. 맞짱 뜨거 가자. 누가 파냐? 나 안 판다. 돈 압니다. 아유. 얘는 뭐예요? 한창지에 지죠. 블랙스완이었어요. 아, 이렇게 못 갈 때 슬슬슬슬 샀더니요. 점프 딱 나가는 거예요. 어머. 이게 왜 그래요? 뭔 일이에요? 펀더멘탈이잖아요. 아, 펄프 값이 올라와서 한창지에 지가 점프 딱 나간 거죠. 돈을 버니까. 다 팔아버렸나요? 한창지에 지 다 팔아버렸나요? 제가 먹을 때 우에다가 딱 설정해서 잘라먹어라. 잘라먹어라. 저는 아직 안 잘랐는데요. 전무관님 저는 62% 먹고 잘라먹었는데 또 올라갔네요. 그럼 또 들고 가세요. 나 딱 이렇게 설정해놓고요. 해보세요. 이 안 내려오면 안 내려오면 아, 여기까지 설정할 건가? 여기까지 설정한가? 아, 우에는 까치밥 준다 생각하고 딱 설정해놓고 가면. 지가 알아서 있죠. 잘라줘요. 떨어지면. 올라가면. 안 잘리지. 그럼 갈 때까지 또 가는 거지. 야, 또 갔냐? 신고 까냈냐? 그럼 또 올리는 거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하잖아요. 배운 것을 활용하면 좋은데 배우고 활용을 안 해요. 어우, 오늘 뭐 미쳐서 가네 저게. 뭔지는 몰라. 우리는 어제도 샀는데. 그렇죠? 어제도 그냥 세 종목씩 사버렸어요. 사라. 좋은 일 벌어진다.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우리 전문가님. 제가 오늘부터 조금씩 계속해서 쇼핑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가르치고 나서 우리 유련이 그렇게 나오니까. 진짜 뿌듯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죠. 당연히. 이야, 얼마나 멋지냐? 600포인트 빠지고 나서 이제 슬슬 매집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러는데. 아,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공부가 중요하죠. 두 번째.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대비가 가능해지죠. 맞아요? 주식시장의 역사를 배운 투자자라면 반드시 광기와 패닉의 붕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네덜란드에 튜올립 광풍이 불었을 때 참 너무 웃기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는 집안에 하인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구근을 지판책 값에 구근을 사다가 탁자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심으려고 그걸 잘 보관해서 심으려고 그렇지 않으면 팔라고 그랬던 것이에요. 올라가면 팔라고 딱 사다놔서 탁자 위에다 올려놨더니 나갔더라도 하인이 뭔지를 모르고 양판 줄 알고 홀라당 먹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나갔다 돌아오다가 여기 탁자 위에 있던 튜올립 구근이 어디 갔냐. 그거 양판 줄 알고 제가 먹었는데요. 와 그러니 저 하인을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참 그렇죠? 전주투자님 어서 오세요.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때의 공포와 패닉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시장이 10월 달에 급락으로 갔을 때 공포와 패닉은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되죠. 전문가님 다 팔로 도망갈까요? 아니요. 참 힘들죠. 잘 참아내시면 좋은 날이 금방 옵니다.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서 잘 참아내면 좋은 날이 금방 옵니다. 지수가 이만큼 올라갈 때 종목은 이거의 두 배 정도 올라갑니다.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죠. 시장이 좋을 때 모든 게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왜? 그게 바로 블랙스완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흰 백조만 있다고 생각했지 블랙 백조가 있으리라는 상상을 못했죠. 어느 날 호수에 블랙 백조가 앉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어? 블랙 백조가 있네.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하얀 사슴을 낳았다고 해서 화제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뭐 어째 되어서 뭐 그렇죠? 염색체가 무슨 이상이 있어서 하얀 사슴이 태어났는데 그것이 무슨 기란일이라고 거기다가 뭘 붙여놓고 아우성 나죠. 마찬가지로 시장이 비관주의가 팽뱅했을 때는 늘 그랬듯이 모든 게 반절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온통 개미들의 비명과 더 이상 못 믿겠다. 하루에 200통 전화 난리 났다. 깡통이 여기저기 수도 없이 났다. 이 비명 소리가 들리는 순간 주가는 이제 뭘로 변한다? 상승으로 전환하더라. 그게 이 날이잖아요. 30날. 10월 30일. 재밌죠?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패닉? 별것도 아니에요. 공포? 여러분이 신용을 걸지 않고 좋은 기업을 샀다면 결국은 주식은 인플레이 때문에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광기에서 패닉 붕괴로 이어지는 사이클이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거라고 믿는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죠. 맞아요?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세상은 변하지만 시장의 역사는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나타날 겁니다. 1년에 2, 3번씩. 이번에 촉발된 게 뭐예요? 무역전쟁은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 시장 폭락을 가진 폭발 이유는 뭘까요? 시장금리를 올면서 채권가격을 3.22%까지 폭등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채권금리가 급등해버리는 바람에 주가가 폭락한 거예요. 중국과의 무역마찰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안 끝났죠. 광기에서 패닉으로 패닉에서 붕괴로 이제 개인들이 아우성치고 난리 났을 때 그때 시장은 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품과 그 붕괴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값비싼 교훈은 뭐냐? 장밋빛 전망이 넘쳐 흐를 때 바로 미래의 수익이 가장 낮은 시점이고 시장에 얼어붙을 것 같을 때 미래의 수익이 가장 높은 시점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가장 돈을 못 벌 거다 생각하는 그 자리가 앞으로 돈을 엄청 벌어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리스크와 수익률은 동전의 앞뒤 같아서 절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 시장 패닉에 참고하는 많은 책으로는 여러분이 금융투기의 역사라든지 주식투자 전략이라든지 한국투자 백년사라든지 또는요 에드워드 챈슬러의 광기 미망 이런 책들을 여러분이 읽으면 17가지 미신 많은 도움이 돼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 이게 뭐죠? 한국 전자금료입니다. 혹시 보유하신 분 3번 나는 사서 들고 있습니다. 3번 한번 눌러보시죠. 아무도 없네. 100년에 가까운 회원들이 와있는데 아무도 없어. 왜 이걸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이 키오스크 종목 너무 올랐어요. 전부가 아니라 너무 올랐어 제가 못 삽니다. 무슨 종목이에요? 멋쟁이니? 진짜 멋쟁이네요. 시장이 내년 최저임금 상승이 8,350원인가요? 그런 무인 판매기인 키오스크 관련주로 꾸준히 매수한 종목입니다. 우리는 핀테크와 블록체인에도 갈긴 했죠. 왜요? 공인인서가 폐지되면서 블록체인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 핀테크 결제 종목 다양한 수혜가 있는 종목이 돈도 잘 벌어요. 들고 가라. 시장이 폭락했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좋은 종목이다. 못 들고 가요. 무서워서.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템플턴의 식구는 여기서부터 샀으니까 수익이 제법 큽니다. 그래도 여기서 또 샀으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무슨 일이에요? 안 팔아. 이게 정부 수혜잖아요.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장거시키하고 김거시키는 이제 퇴출해야 된다. 그렇죠? 소득주도성장이 경기가 확실하게 하강국면을 가는 걸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냐? 소득주도성장? 다른 나라들은 경기가 살아서 좋다고 난리치는데 대한민국만 거꾸로 간다? 아니다? 시장 패닉이 아니다? 어? 역시 아니야. 1000포인트까지 빠져야 시장 패닉이 오는 것이지 아직 600포인트는 패닉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까요? 경기 선행지수는 거꾸로 가서 2016년 시장이 좋을 때 거기급으로 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패닉은 아니래. 그럼 언제가 시장 패닉인 겁니까? 경기 하강국면으로 다 떨어져 있는데 그런 지표를 얘기해주는 방이 있나? 모르겠어요. 유료방송에서만 주로 하던 건데 무료방송에서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얼마나 시장이 안 좋은지 그러면 시장이 왜 한번 보자고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건가요? 먼저 자, 리몬 사태 97년에 12월에 IMF 사태 리몬 사태 대폭락 그리시트 폭락 미국 신용등급 하향 폭락 유럽 재정위기 폭락 번행기 긴축 발작 폭락 위안화 전화 폭락 미국 금리 인상 2016년 1월에 폭락 브리시트 폭락 미 금리 인상 또 폭락 남북정상회담 이거 폭락 없습니다. 자, 시장이 폭락하고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나갔는지 전문가님 주도주 알려주세요. 주도주 1988년도에 올림픽 전에 트로이카 3인방 은행주, 증권주, 건설주가 폭등을 했죠.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또 외국인의 직접 투자한 경우엔 93년도인가요? 저포혁명이 늘어났죠. 저포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존 래프잖아요. 존 래프가 뭐라고 썼어요? 그때가 또 저포 저포주만 사면 돈 번다고 저포혁명이 일어났던 겁니다. 또 1997년도 이게 트로이카 올림픽 때고요. 1990년도 IT 버블이 김대중 정부에 국민정부에 와가지고 두 가지 정책을 살렸죠.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개인들을 죽이고 시장을 살리겠다. 개인들을 죽이는 게 뭐예요? 카드 남발 그 다음에 실적도 없는 별 볼일 없는 기업들을 그저 IT에 테크만 들어가도 주가가 폭등했죠. 세럼 기술 그저 한컴 1700% 1800% 날라갔습니다.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주식했죠. SK텔레콤 그다가 다시 2005년부터 뭔 일을 벌렸어요. 정리지 펀드 열풍이 불었죠. 그래서 조선 철강 기계화학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싹 바꾸죠. 펀드 이름을 어떻게 해요? 내가 관리해줄게 관리 랩 아 내가 관리해준대 자문형 랩을 만들어서 칠공주와 사대천왕이 자 미래세 증권이 주식을 샀다 그러면 무조건 올라간다. 사대천왕 칠공주가 폭등을 해버렸죠. 금년 2016년 대세상승장이 오면서 2017년 11월 전까지 주도주로 나갔습니다. 누굴까요? 정유주 반도체 그죠? 2015년 12월에 템플턴이 기업의 쌀을 사라. 좋은 일 벌어진다. 주소주로 간다. 하이닉스 사라. 2017년 2월에 또 전기차를 사면서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다 매수해야 된다. 강력 매수해라. 2016년 2016년 1월 달에 금리 폭락해서 다시 금리 상승 인상시킨다. 4대 은행을 사라.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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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서 다 이렇게 얘기해줬던 겁니다. 아니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최근에 종이 녹색한다. 주도주로 간다. 매수해라. 뭔 일 있어요? 몇백프로가 순식간에 났죠. 제2의 주도주가 또 나갑니다. 5G가 나갑니다. 아까 RFHIC 왜 이렇게 가냐? 오늘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다. 누가? 제2의 주도주가 누굴까? 오늘 떨어뜨렸네요. 봄주가 아직 대장주로 발돋움하기는 시간이 요한다. 누가 나갑니다. 5G인가 현재까지는? 아직은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도주가 가고 이렇게 갈 때 뭔 주도주가 시장이 폭락하면 새로운 주도주가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주도주를 여러분이 잡아야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변하지만 시장의 역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뭔 종목에 나갈까? 이렇게 가는데 자 이번에 나갈 때 2016년 상반기에 나갈 때 IT가 반도체가 나갔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나갔고 셀트리온이 나가면서 바이오주 폭등을 해버렸고 그죠? 신라젠 같은 종목이 무려 시가총액이 9조 9천억 거의 10조를 날라갔지요.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전기차 뭐예요? 한번 보자고요. 전기차가 포스코 캠텍이 언제 갔는지 한번 보세요. 2017년 2월 달이네요. 그죠? 그럼 한번 에코프로가 언제 갔냐? 에코프로가 같이 가냐? 너도 2017년 2월 달이네? 동반 상승하는 거야? 어떤 분은 증권주만 동반 상승한다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업종이 동반 상승하는 거야. IT가 가니까 원익 IPS가 270% 날아갔지요. 그래서 좋아지는 일인데 오늘 삼성전자가 저는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념으로만 사라. 돈 안 된다. 이번에 반등을 해줬죠. 왜요? 미국이 중국에 디렘반도체를 만드는 장비주를 수출을 금지. 아이고야 반사적으로 이익 볼 수 있는 기업은 하이닉스와 역시 누구예요? 삼성전자. 야 고맙다 트럼프야 트럼프야 그쵸? 트럼프야 고맙다 우리 경제 살려줘서 잘못될까요? 그럼 우리는 뭘 투자해야 될까? 이제 슬슬 누가 갈까?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는 갈래나? 모르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가네. 그죠? 오 우리는 경제적 여러분한테 저는 아이디어를 자꾸만 주는데 그것이 뭔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제가 작년 재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 유럽 방송에서 중국이 40조를 칭하이 얼마? 28조를 투자하고 그럼 디렘 반도체를 금방 그렇게 기술이 발달해서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 2년 동안 괜찮을 거야. 그렇죠? 2년 동안 괜찮을 거야. 2018년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져갈 게 뭘까? 아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가 있구나.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뭐로 바뀔까요? 메모리에서 비메모리인데 이제 세 번째로 바뀌는 것은 전원이 끊어져도 저장이 될 수 있는 메모리로 바뀌겠죠. 그걸 누가 만들까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이미 만들고 있겠죠. 그러면 또다시 업그레이드 되니까 누가 못 따라와요? 중국이 못 따라오겠죠. 다만 시간이 요하죠. 또 하나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전원이 끊어져도 아무 관계없다? 자시동을 꺼버렸는데 저절로 저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하고 정의선 부회장하고 8월 8월달에 삼성전자가 우리는 완성차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합작 투자합시다. 기아차는 이미 합작했다고 그래요? 그럼 합작한다면 삼성전자는 수많은 자율자동차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많은 반도체들이 거기다가 덧입히겠죠. 그러면 둘이 합작하면 시너지효과는 더 큰 먹거리가 생길지도 모른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만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다가 리스크를 걸고 좋은 기업에 투자해보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뭘 사야 돼요? 현대전자 아니면 삼성전자 거기다 납품하는 회사가 좋겠죠. 오늘 어떻게 됐나? 재밌다. 그렇죠? 삼성전기 오늘 강력하게 올라갔네. 이제 공매도가 끝났나? 공매도 끝났으니까 가면서 우리 유령보고 사라고 해야지. 아니 전무관님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떨어지는데 사라고요? 돈을 얼마나 많이 부는지 상상이 안 돼. 그런데 이 폭락을 시켜놨어. 이 인간들이 누가 공매도 야 공매 1등이야 다 도망가야 되나요? 아 알았어 내가 사께 걱정하지마 사께 1개월 봤더니 아이고 삼성전기가 1등이야 공매도 주가를 아주 다 떨어뜨렸어 돈은 지지게 많이 버는데 야 우리는 설새 사자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앞으로도 멋진 수익을 줄 거래 싸진대 니켈코 코발트 이런 것들이 막 싸진대 원가가 절감된대 그래서 살아 그러니까 원가가 많이 비담되니까 이제 실적이 부진해서 박살난다 농심 그죠 농심 박살 그죠 박살났죠 또 한국전력 뭐 한국전력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박살 왜 그랬을까요 템플턴이 여기서 매도를 하면서 얘들아 도망가라 차트 봐도 매도할 자리죠 뒤집어 보면 매수할 자리잖아요 기가 막히게 매수할 자리죠 우와 기가 찬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석탄값이 올랐잖아요 우리나라 화력발전소가 많은데 원전 뭐예요 원전을 중단시켜버렸잖아요 그럼 원가가 커졌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또 뭐 했어요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나온다고 화력발전소를 또 석탄을 안 떼고 뭘 떼요 가스값을 떼어버렸어 LNG 가스를 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가가 커지니까 얘가 실적 부진 Earning Shock 3개월 있다 Earning Shock 또 3개월 있다 Earning Shock 올해는 뭐예요 2분기 동안 적자 8천억 3분기 실적 좋을까요 또 나쁘겠죠 왜 이번 여름에 엄청 더워서 돈을 걷어들일 수 없게 또 어떻게 했어요 비용을 절감시켜줬어 아이고 죽겄네 나 죽어 나 좀 살려주라고 전기세 빨리 올려주세요 안 올리네 그럼 얘가 금방 올라갈까요 그냥 기관하고 외국인들 다 도망가는데 여기서 계속 도망가는데 개인들은 그냥 본전 찬다고 또 사고 또 사고 한국전력 우량한 기업이야 좋은 기업이야 무지무지 좋은 기업이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야 그래서 사고 앉아있어요 돈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 도망치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 훌륭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기업이에요 그러나 주식으로 돈 버는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안 봐요 뭘 안 봐죠 그냥 우량한 기업이고 그저 우리나라에 알려진 기업이니 공기업이니까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고 투자해 아니 돈을 벌어야 투자라지 돈을 못 버는데 돈을 못 벌잖아요 3분기 연속 적자 투성인데 이걸 왜 사 천천히 사도 늦지 않잖아요 야 실적 개선되는 거 보고 사도 늦지 않다고 그래도 굳이 우량 종목이라고 무슨 우량 종목이 밥 먹여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도받게 친 거예요 기관하고 외국인 양은 내일 팔고 있는데 개인들은 죽어라 사는 거예요 본전 찾아야 된다고 또 사고 또 사고 물타기하고 우량 기업이라고 돈 벌긴 뭘 벌어요 다 까먹지 그러면 역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하군요 자 한국전력이 지금까지 수십 년을 여러분 투자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백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지 말라고 저는 그래요 분명히 무슨 전문가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자 백테스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벌었을까요 한 30년 해볼까요 30년 좋습니다 2008년 1998년 1889년 자 1888년에 내가 지금 이 기업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30년을 들고 왔습니다 얼마나 돈을 벌었을까 얼마나 돈을 벌었을까요 25,000원 했는데 지금 현재가가 얼마야 26,000원이야 그럼 꽝이잖아 25,000원 같은 게 26,000원이야 30년 동안 들고 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우량한 종목이라고 또 수많은 펀드매니저가 또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추천하는데 여러분 살 건가요 전 사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거로 끝난 거죠 그나마 이거로 맛있는 시세는 끝난 거죠 그냥 사지 말라고 도망가라고 난리쳤죠 템플도 식구는 도망가야 된다 진짜 잘 도망갔죠 뭐예요 그래도 아직도 한국전력이라고 한국전력을 살라고 그래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투자가 바람직한 투자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해요 공부 안 해요 그냥 아이 저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량 종목이나 주세요 우량 종목이라고 다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벌써 한 시간이 훌렁 지나갔네 여러분 좋은 종목을 사서 들고 가는 것이 끊임없이 여러분이 백테스트를 해보면 되잖아요 아 이게 돈이 안 되는구나 얘는 그렇죠 돈이 안 되는구나 이거 외엔 돈이 된 게 이거 몇 프로나 올라간 거야 한번 보세요 몇 프로나 올라갔나 자 이거 먹고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아니 왜 갑자기 얘가 이러는 거야 이거 몇 프로나 먹었어요 빨리빨리 안 나와 갑자기 왜 이렇게 인터넷이 불안하지 네 179%네 어떤 분은 삼성전자를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20억을 투자해갖고요 삼성전자에 10억을 벌었습니다 그래 봐야 50%잖아요 20억을 여기다 투자했으면 어떻게 될까 시장이 왜 이렇게 갑자기 불안한 거야 여기 오늘도 나가나 어우 멋진데 그렇죠 멋죠 오늘도 나가네 아 영미에다가 투자했으면 대박났는데 2월달에 컬링 경기를 보면서 영미를 딱 봤으면 영미 어깨 위에 휠라가 너무 휘황찬란하게 보여서 가야 된다 매수 팔지마 어우 멋져버려요 진짜 멋져버리죠 시장이 폭락한데 왜는 왜 안 빠지는 거래 왜 안 빠지는 거래 얼마 벌었을까 여기다가 20억을 투자했으면 156%니까 딱 30억을 벌었네 아니야 30억을 벌었네 이건 좀 자랑해도 되겠죠 그죠 이야 지금 뭐야 진짜 템플톤의 식구는 여기서 샀잖아요 영미가 나온다 그럼 왜 샀을까 돈을 너무 잘 벌어 돈을 너무 잘 벌어 아니 118억 벌는 것이 2175억이야 올해 2분기만에 2000억이야 올해 그러면 3분기 4분기 오면 2775억 게임이 안 되지 아마 3천억을 벌지도 모르지 4천억을 벌지도 모르고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가잖아요 무슨 놈의 차트가 어쩌고저쩌고 부실 종목 급등 나간다고 그게 없으면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이 꾸준히 가는 종목 여러분이 큰 부자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런 데다가 지금 30억을 담았으면 30억을 벌어버리는데 삼성전자 가서 30억 담아서 50% 올라갔다고 10억 벌었다고 되게 자랑하고 있잖아요 정말 무섭죠 시장이 폭락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템플톤은 여기다 대고 더 사라고 그러죠 제발 좀 싸니까 기업의 가치가 싸니까 제발 사라 사라 이런 거 사라고 그러면요 손이 안 나가서 찍힌 분이 못 사요 전문가님 너무 올랐잖아요 2월 달부터 찍힌 분이 얼마 올랐어요 너무 올랐어서 다 못 삽니다 너무 올라서 못 삽니다 또 사 못 사 무서워서 못 사 쳐다만 보고 있어요 쳐다만 무슨 거 어떻게 저렇게 저걸 삽니까 아니 이제 추세 이탈이잖아요 전문가님 추세 이탈 추세 이탈이니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추세 이탈의 템플톤 전문가는 왜 추천이 나가는 거예요 저한테 실제로 그렇게 물어본 회원이 있었습니다 블로그에다 도배를 해놨어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전문가님 왜 떨어지는데 사는 겁니까 추세 이탈이니까 끝내서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의 가치를 보고 아직 저평가니까 강력하게 매수할 필요가 있겠지 그러면 돈이 되니까 자 그러면 또 노래 한 곡 듣고요 세 번째 나가기 전에 장기 투자가 수익률이 높을까 수익이 과연 그럴까 왜 해야 되는지 공부하기 전에 노래를 듣고 지낸도 감사합니다.